관절염은 염증과 관절에 퇴행을 일으키는 의학적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진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꼭 취해야 한다.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글에서 소개하는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꼭 확인해보자. 이러한 식단을 따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도해보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의 모든 조언을 따라야 한다.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먹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에 음식을 식단에 더 자주 포함해보자. 연어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연어다. 오메가 마이너스 3지방산이 풍부하여 양 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연어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연어 두 덩어리를 매주 먹어야 한다. 만약 예산 범위를 벗어난다면 참치 또는 정어리로 대체해도 좋다. 항상 동일한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생선들과 번갈아 가며 먹을 수도 있다. 콩 채식 생활 방식을 채택한 경우 생선이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경우 콩과 그 유도체를 먹어보자. 이 콩과 식물은 오메가 마이너스 3지방산이 풍부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다. 두부 콩나물 콩 우유 콩은 지방 함량이 낮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함으로 매우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염증을 조절하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향상한다. 아주 다재다능한 성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식사에서도 콩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지 다른 재료와 콩을 결합하여 먹는 방법이다. 고품질의 식물성 오일 우리는 이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심장에 좋고 염증과 싸우는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올리브 오일만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 식물 성기름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기름은 또한 그들이 파생된 견과류 또는 씨앗이 지닌 혜택도 제공해준다. 올리브 오일을 대체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대안은 포카도시 오일과 해바라기 오일이다. 둘 다 올리브 오일보다 더 많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요리에 새로운 맛을 더해줄 수 있다. 관절념 환자가 피해야 하는 음식 염증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튀기거나 가공한 식품 관절념 환자는 튀기거나 가공한 식품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식들이 염증과 그로 인해 약이 되는 문제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대신 찜, 구이, 상과나 또는 오븐에서 구운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미 습관이 생겨 이러한 음식으로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약간의 의지가 필요하다. 식단의 변화를 주기가 너무 어렵다면 맞춤 식단 계획을 짜줄 수 있는 영양사를 만나보자. 투자해야 하지만 우수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으며 몇 달 안에 스스로 식단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설탕과 감미료 관절념 환자가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성분은 설탕과 감미료다. 슬프게도 이들은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제품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성분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방법은 천연 제품에 투자하고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단맛을 더하려면 유기농 꿀, 메이플 시럽, 아가, 배시럽 및 스테비아를 사용하자. 또 다른 옵션은 향실료이다. 허브, 민트와 바질갓, 은, 천연향료, 바닐라 에센스, 향실료, 스타니스, 카다몬 등의 이점을 활용해 보자. 유제품 관절념 환자를 위한 식단에서는 가능한 한 유제품을 제한해야 한다. 이 음식군은 관절 주위에 자극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님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제품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육류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